엄마! 또 뭐 또 왜? 내 엄마도 오늘 진짜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 뭔 얘기? 니 새끼 안 봐봐. 집 던지. 지랄끼라고 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다니까. 이 새끼 중요한 이야기. 엄마 보고 있네. 집 던지고 있네. 니도 한 집으로 던지볼까? 엄마. 뭐? 엄마. 왜? 뭔 소리 하려고. 왜? 집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외롭다. 개꿀 같은 소리한테 외롭게. 나 혼자 집에 있고 이러니까. 뭐 혼자 있는 지인도 있고 엄마도 있고. 교도 있고. 아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 마음이 외롭다고? 그래서. 아니 들어봐.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한데? 내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응. 고양이도 그렇게 귀엽더라.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네. 아이차이 새끼야. 쟤맨이 강아지 키야. 강아지 키야. 강아지 키야. 뭐 키야. 아니 그때라. 그때라. 어렸었잖아 잘못. 어렸어. 근데 이번에 고양이를. 아니 들어 봐. 아니 들어 봐. 아니 들어 봐. 안 돼. 왜? 아니 고양이를 잘 관리할 수 있다. 아휴. 무슨 관리해야 돼. 아휴. 고양이 무릎. 아휴. 왜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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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지? 고양이 키우고 싶으면 나가서 사라. 나가서서 고양이 키고 살아. 강아지는 복실복실하고 이쁜 거요. 그런데 고양이는 겁나 핥히고 물을 뜯고 가면. 아니 강아지도 요즘 고양이 더 쏘하다니까. 요즘 고양이가 진짜 귀엽다니까. 아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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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내가 외롭다니깐 요즘 내가 마음이 막 우쩍하우고 내놨네 울쭉걸릴거 같으면 고양이 안맞 있으면 괜찮아진다니까 내가 성격이 울쭉걸리도 울쭉걸리도 고양이를 산책도 하고 운동 안한다고 그렇다며 같이 고양이 나가서 밖에 나가고 하면 운동도 더 같이 할수있고 고양이랑 고양이하고 운동한다고? 그래 같이 이렇게 밖에 산책도 하고 다 좋은거 아이가 운동한다고? 그래 안 누워있는다고? 안 누워있는거 아이가 총수 하루에 몇번씩 할껀데? 하루에 3번 하지 얘 어휘에 약속할껀데? 내가 다 약속할게 하루에 3번 안하면 어휘에 할껀데? 하루에 3번 안하면 내가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시끼야 엄마 아들 시끼야 그만 엄마 아들 시끼야 그만 집사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꺼가 나갈게 청소 3번 하고 운동하고 산책 하루에 한 번? 산책? 어 못 믿겠는데 진짜 산책 일단 그래 아우 아우 괜찮다 아우 그러면은 일단 내가 가면은 일단 고양이를 가져왔거든 네 아우 아우 보고 가면은 일단 직접 봐야될꺼 아이가 고양이를 가져왔다고? 응 언제 데리고 왔는데? 저번에 데리고 왔어 일단 보고 가면은 판단을 해봐 그럼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이때까지 몰랐나?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귀여운지 엄마도 봐야될꺼 아이가 그럼 엄마가 안될꺼 하면은 안하나? 일단 그거는 보고 생각하네 알았지 알았지 기다려봐 한번 고양이 데리고 올게 알았지 잠깐 기다려 여기 여기 왔다 엄마 내 귀여운 고양이 데리고 왔습니다 아우 아우 포디 고양이 포디입니다 이거 엄마도 아니야 이거? 하하 맞습니다 옷이 아직 예쁘더라구요 엄마 엄마 아 저 내 고양이 내 동물 때리지 마라 내 폐 뭐야 이거 동물한테 하지말라고 그래 일로와 일어나 우리 일어나 자 가자 가자 인사 없어 희귀가 없어 아이고 하하 하는